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상대팀의 신시장 한 명 어몽우스를 왜 핵질을 하는 거야 다식들이 말이야 자 2부스트 달립니다 어 우주 상대팀에 우주 있다 상대팀에 우주 있어 우주 빈밥 바보 합의 쳐도 공식 바보 됐네 빈밥이 자 우주 잡으러 갑니다 나 일로 갈게 아 앵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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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진다 잘 가세요 자 이제 저쪽 잡으러 갑니다 크로즈로 오세요 베리베리 하오 베리베리 일로 오세요 아하 신시장이랑 이걸 한 방에 잡으려니까 쉽지가 않네 지금 찬스 오케이 바로 끊어주고 여기에 가져갑시다 빨리 빨리 같이 같이 버텨 아이씨 아이씨 죽었네 까비 야 백스네이크맨 야 형은 진짜 배리어를 극혐한 사람이야 자 오케이 좋아 좋아 빙커넷도 잡고 빨리 여기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빨리 자 여기도 얼른 정리하세요 좋아요 이게 정면대결이다 자 정면대결이야 정면승부다 좋아요 자 불사부 그냥 어 불사부 대결 아이씨 까비 아 조금 더 버텼어야 되는데 스템사부 안좋아 있으나 마나요 어디서 버텨주는게 좀 더 나을까 아 저기 신샹있네 잘가세요 좋아요 버텨주고 저쪽도 알아서 다하잖아 그럼 저것만 땡겨주면 되잖아 일로오세요 아 킹커브라마 났네 야 이것도 지면 원바로 접어야지 아 이거 좀 때리고 싶은데 탑이 야 블릿이 왜 탑이야 야 프랑키 홀리데이 프랑키가 MVP 받네 중국인들이 잘해 중국인들이 잘합니다 자 2뽑에 7킬이다 우주 열심히 했는데 우주 열심히 했는데 우주에 털었지요 와요 잠시만요 001 3 2 3 아니요 그 5 6 5